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혜성 차장님. 한심하게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24,000원인데. 저도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저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입니다. 오늘은 이발소 테마 주 한번 찾아봐야 되겠군요. 어떻게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는. 나는 저런 머리가 안 되지. 저요. 평소대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주 가시는데예요? 네. 저 최근에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턴 오라운드 했었는데요. 턴 오라운드 하셨구나. 저는 매번 이렇게 새로운 곳들을 찾아다니는데 오늘 과감한 투자했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네요. 귀두컷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3296포인트 10포인트 올라서 끝났고요. 제가 아까 2시쯤에 자료를 조금 만들다가 3300포인트 다시 탈환했다고 했다가 주제를 바꿨어요. 2시 넘어서 좀 밀렸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2% 상승을 좀 했고요.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장을 좀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좀 이끌면서 3300포인트를 좀 복귀하려 했으나 오후에 외국인들이 갑작스러운 좀 배신으로 조금 3300 도달을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가기준은 1029포인트 이게 올해 코스닥 연고점 같은 경우가 제기용으로 4월 19일 20일 정도에 1032포인트 정도였어요. 거의 이제 도달했군요. 그럼 3포인트 정도만 가면은 연고점을 트라이를 하는 거니까는 다시 신고가 코스닥 시장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작년에 저희 코스닥이 500포인트가 깨졌었죠. 진짜 어려웠는데 1000포인트 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솔직히 작년 이맘때쯤. 그런데 이게 1000포인트가 넘어서 다시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하는 것 같을 경우는 굉장히 감개무량한 상황입니다. 정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매일 참여하고 매일 숨쉬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00포인트가 안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 좀 1030포인트 이상 해서 신고가를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팔았고 기관들도 거래소 기준으로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3시 30분까지가 외국인들이 560억을 샀어요. 3시 30분? 끝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래소 수급을 분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분단위하면서 괜찮다.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선물이 밀리기 시작을 해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장 끝나고 자료를 살펴보려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종가기준으로 3시 반에 UBS가 110만 줄 때렸거든요. UBS에서 110만 줄을 내놓았어요? 네. 이게 종가기준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게 좀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주식 UBS가 111만 줄 정확하게 좀 매도를 했는데 3시 30분에 주식을 오르기를 바라는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삼성전자만 올려주면 시장이 3,3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누르는 겁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하방에 전망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직접적으로 제가 눈으로 바라보고 살까 팔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직원들은 왜 이렇게 누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종가기준으로 3시 20분에 삼성전자가 8만 900원이었고 종가 때 200원이 빠져서 8만 700원에 끝나긴 했는데 물론 가격으로 봤을 때 200원 빠졌으니까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동시효과 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뭐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니고 UBS는 종가기준으로 120만 주를 때렸는데 3시 10분에 111만 주를 때린 거거든요. 그럼 장중에 9만 주를 때리다가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110만 주를 때렸으면 솔직히 이거 누른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눌러 근데? 그러니까 뭐 지수 상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들한테 물어보긴 해야겠죠. 하지만은 뭐 일단은 항상 뭔가 지수가 이제 제가 바디지수 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걸 넘어갈 때까지가 조금 여러 가지의 뭔가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뭐 이제 내일이 이제 오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주말에 뭐 고용지표 발표부터 시작해서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발표부터 실적 발표를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파고를 거치면서 아마 이제 메모리 업황이든 다른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넘어서게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오늘을 봤을 때는 조금 조금 누른다는 걸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거에요. 111만 주면 거의 한 900억 정도는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0억 팔다가 종가 기준으로 85억 마이너스로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옥가 때 잠깐 조그리 이러는 일인 것 같고 다른 종목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아마 삼성전자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그렇지만은 오늘 장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말씀을 하시면서 소부장 종목들 얘기를 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중에 좀 보면서 직원들끼리 툭툭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야 이거 안 올라왔던 것들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좀 비메모리 쪽 혹은 OS, AT 공정 종목들 매매할 때 한참 매매했을 종목들이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툭툭툭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종목들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소부장 관련 쪽이 비메모리 쪽이고 어쨌든 IT 장비 소재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종목들을 수급을 봤더니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간 다음에 뭔가 이제 뉴스 단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매매할 때는 수급이 항상 제일 먼저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주에 저희 왔을 때도 이제 SNS 택이라는 비메모리 쪽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기관적 수급들이 실적이 좋은데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LG그룹주들이 오늘 좀 좋았거든요. LG그룹주를. 네. 그러니까 뭐 LG전자, LG화, LG이노텍, LG생활건강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LG그룹주들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도 오늘 1%, 2%대긴 하지만 소폭 그래도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혹은 3분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섹터로 기관이든 외국이든은 좀 매기가 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오늘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바이오 쪽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던 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3월 달 이후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mRNA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 전에 움직였었던 섹터들은 신약 관련 주들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네. 그런 신약 관련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좀 기억이 남을 만한 종목들이 신테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이게 9%대 밑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뭐 신테카 바이오 내용 보면 유전자 검사 전용 컴퓨팅 업체거든요. 유전자 검사 쪽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밑에서 강하게 툭툭툭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이오주가 확산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작은 종목들이 특히 바닷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이 무슨 코로나이고 또 오늘도 19% 올랐거든요. 20% 올랐어요?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이틀 밀리다가 강하게 장대양봉을 또 솟아올린 거거든요. 보면은 솔직히 저는 바이오 쪽을 솔직히 실전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까다롭고 그리고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들 이거 줬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임상 실패라든지.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더라도 포트에 굉장히 작은 부분만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쪽이 좀 솔직히 이제 장이 좀 어렵고 지금 뭐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 삼성전자 오늘 종가 200원 빠졌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근데 이게 지금 19% 뭐 10%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눈이 갈 수가 있긴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뭐 저기 그 재작년에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한 번씩은 올라갈 때 강하게 상한가 한 번씩 혹은 20%씩 올라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아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려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매매를 하려 하지 않는가 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아가방 컴페인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가방? 네.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아가방 있죠. 지금 아가방이 오늘 16% 올랐거든요. 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중국 정부 관련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 이미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나온 내용인데 오늘 이제 기사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동반 육아휴직 시 월 300만 원 지급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가 좀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솔직히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과하긴 하죠. 과하긴 하고 근데 시장이 조금은 좀 눌리면은 이런 쪽으로 좀 테마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이 좀 한쪽으로 뉴스 단위라든지 하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그 캐리소프트라는 회사 아시죠? 케이.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 캐리 언니. 유튜버 캐리 언니. 저희 딸도 예전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커서 안 보거든요. 어쨌든 그 종목도 14% 올랐어요. 근데 종목 차트 보시면 이렇게 솟아있어요. 그건 또 왜 올랐어요? 그건 뭐 중국에 진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캐리 언니가? 네. 캐리 언니가. 근데 그런 기대감이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종목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중국에는 춘리 언니가 있을 텐데 굳이 캐리 언니까지. 뉴스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용이 좀 잡히고요. 근데 뭐 실적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이렇게 가격이 확확 뛰는 거는 그만큼 좀 대기자금들 혹은 뭐 좀 고수익을 노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여전히 시장에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동성 장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막상 이제 조금 실전에서 얘기를 드리면 소위 그 단기 매매를 하시는 헤비 트레이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아 5% 떠도 살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지금 시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4% 3% 뜨더라도 나는 이거 더 가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기 매매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전율 대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신고가 상태 정배열 상태에서 위에서 거래가 터진다. 그리고 뉴스가 그럴싸한 뉴스다. 하면은 거래가 팜발발발발받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실전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침에 한 3-4% 오르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따라가도 한 4-5%는 먹고 빠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지금 오늘 아가방이든 캐리소프트든 아까 뭐 바이오 업체든 종목들이 올라갈 때 업사이드가 크게 크게 보이고 시장이 해볼만 하니까는 해볼만 하겠다라고 2분 붙으면 저분 붙고 이렇게 지금 매수세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세력이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매수세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아니고 시장이 그럴싸할 때 계속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그게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지금 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뉴스단의 강한 섹터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테마성 혹은 뉴스단에 반응할 수 있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 끝나고 오면서 좀 확인했더니 거리 두기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연장됐어요? 연장됐습니다. 내일부터 그거 아니고? 내일부터 이제 뭐 6명 12시 6명, 12시 이건데 일주일 연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면서 내용 보니까 아 그래요? 델타 변이가 이태원 쪽 누구죠? 외국인 학원 강사님인가요? 그쪽에서 합산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권에서도 이제 오늘까지 나온 그쪽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내일 다 풀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조금 전에 올 때 속보가 좀 나왔고 저도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약속 좀 많았는데 다 취소될 거예요 오면서 그래서 그 단기 이거는 진짜 뭐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하시는 분이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3, 4% 뜨는 거 봤어요 그리고 바로 붙었어요 근데 또 마이너스 한 2%가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빨리 아 이거 아닌다 싶어서 저 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 이건 뭐 모르지만 상황 봐야 돼 종목마다 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냥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삼박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박자? 삼박자가 뭐냐면은 이건 뭐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실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데이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양봉 첫째 날은 쫓아가도 돼요 양봉 첫째 날 쫓아가? 무슨 얘기냐면 첫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강하게 솟는 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이게 그날 윗고리가 달리지 않는 이상 거의 끝까지 종가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틀째나 삼일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삼일째에서 밀리게 되면 그런 데이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 매도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이런 삼박자라는 부분 자체가 원래 정해진 건 없지만은 과거에 이제 그 저기 15%일 때 상한가가 잘못해서요 근데 요즘은 30%잖아요 하루만 해도 끝날 수도 있겠고 하루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15%일 때 상한가 15%일 때 매매했던 분들이 제 기억으로도 몇 년 전에 야 이거 적응 안 된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진화를 하는 거고요 여쭤보셨으니까는 짧게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추진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장 상황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용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특징 업종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프로님을 위해서 이제 5G 저를 위해서라니요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5G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5G가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다른 뭐 매니저분들이라든지 혹은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이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르다 이르지 않아요 이게 있는데 이르지 않으십니다 이르긴 뭘 이래 몇 달을 얼마를 기다렸는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적으로 좀 6월 28일날 그 신한금융투자에 나온 그 5G 그 레포트 중에 일부를 좀 인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목이 약속의 2분기예요 5G 관련해서 이게 보면은 하반기에 5G 글로벌 투자 재개가 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4분기 빠르면 3분기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투자 재개가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삼성전자 서플라이체인이라고 그러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버라이진이 작년 12월달에 8조를 수주를 했어요 버라이진 수주를 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라이진한테 5G 장비 8조 수주를 한 상황이고 8조를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5년 단위로 끊어서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작되는 게 지금 2021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8조 한 방이 아니고 한 방이 아니고 5년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한다고요? 근데 이게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눠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단발성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내년 내 운영까지 연속적으로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버라이진 관련 벤더들의 경우에는 여타 벤더 대비해서 하반기 매출 성장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벤더들의 공급 계획을 보면 10월까지 꾸준한 공급 물량 증가가 예정돼 있다 미국 버라이진인데 그 이외에도 국내라든지 캐나다 지역도 업사이드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통신장비의 센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성장 가치성을 주목해야 해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 버라이진 공급수 어플라이 체인이라든지 MS가 높은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는 건데 종목 같을 경우는 레포트 보시면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부지트 섹터 내에서도 아까 뉴스 딴 나온 거랑 그리고 오늘도 HFR이 4.9% 이노아이리스 2.7% 솔리드 3%식으로 장이 조금은 그럭저럭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부지 관련주는 오늘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실질적으로 2분기의 실적이 찍히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15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 영업을 한 걸 가지고 7월 초부터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장비사라든지 중소용사 같은 경우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정도까지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즌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G 관련 섹터도 일단은 오늘 좀 올린 김에 레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배터리 3사들이 다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올랐는데 3사 했을 때 1.7% SK이노베이션 4.6%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당사의 황규환 애널리스트 분께서 쓴 자료 봤을 때는 황규환 애널리스트? 황규환 애널리스트 아 황규환 저희 당사 위안사전거네 2021년도가 2분기가 감익이 아니고 증익이다라는 부분으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3590억인데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어제 나온 레포트의 내용인데 일단 이럴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JP무건에서 SK이노베이션을 목표가를 40% 높였고 어디가요? JP무건에서요 아 JP무건에서 그래서 목표가가 40만원이에요 어디가? 저희 SK이노베이션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2분기 실적이 좋아졌던 상황에서 좋아지고 있는 눈에 보니 상황에서 외국계에서 이런 레포트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오늘 SK이노베이션 창고 좀 볼게요 창고를 보니까는 JP무건에서 13만주 샀거든요 그런데 아침 9시 1분 땡하면서부터 정가까지 쭉 샀습니다 JP무건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옛날에는 사라고 그러고 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실적이 되고 솔직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사업가치가 주가의 시총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올 초에 가장 매매했었던 포인트였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 있고 요즘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는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는데 JP무건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 4.6% 올라서 29만 5,500원 30만 원 조금만 더 가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3사라든지 5G 관련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G 관련주들이라든지 물론 삼성전자는 재미없게 300원 밀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직은 시장이 조금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영업점에 또 계시니까 일선에서 요즘 분위기는 또 뭡니까 자주자주 분위기는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5월달에서 6월초까지는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았어요 뭐 사달라고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답답합니다 뭐 사야 됩니까? 근데 5월초에는 솔직히 제가 자동차 빼놓고는 종목질이 잘 안 보였거든요 자동차요? 그러니까 있대요 갖고 있으시대요 근데 요즘은 전화도 안 와요 요즘은 좀 전화가 덜해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도 전화 안 오니? 그러니까 진짜 안 온대요 이게 왜냐면은 왜 그런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들이 움직였는데 요즘 움직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였는데 그럴만한 수익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팔만할 만한 수익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형주 이거 샀으면 10% 정도는 내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게 목표주가가 도달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느끼는 시점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 아까 소부장 쪽 말씀드렸고 밑에서 올라온 폭보면 한 15%씩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15%씩? 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있는 거는 조금 나아졌는데 팔기 내미하고 그렇죠 이거 종목 보여서 저한테 종목 물어보셔서 이거 소부장 여기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 제가 정찰병 보내놓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7% 급등 나오고 침탑 같은 거 또 못 사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도 느껴져요 느껴지고 이게 이럴 때 대부분 분들이 포트를 확 바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답답하신 분들은 바꿨는데 이게 조금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 잘 째려봐서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내 포트를 잘 지켜가지고 내가 그럴만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전 매매 입장에서는 그래서 포트에서 현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우리 차장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이때 조금만 더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사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긴 하는군요 이래서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도 투자다 하나의 종목입니다 네 현금도 종목이다 캐시 이스 인베스트먼트 아 인베스트먼트 투자다 영화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네요 제가 하여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친근한 목소리로 오늘 장 정리해 주신 유한타 증권에 혹시 저 유한타 증권 티레이더 배틀 하세요? 아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못하나요? 정프로를 이겨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프로가 지금 오늘 아침 기준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1.4%로 첫날 뚫었거든요 네 여러분 어지간히만 하면 아마 정프로는 다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티레이더 배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먼저 유사시키옵소 assemblage 개인적으로 이게 다 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correl camp이 그렇다면 많은 인물을 하고ac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